10월 10일 에그의 볼트룸의 출격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, 나 슬렉스입니다! 우선 팬분들! 우리까지 희망이 죽어본 거 아니에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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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엑카로 달려가야 해요! 3, 2, 1 엑카로 출연기 주신 분 더블9 최초 출연자입니다! 감사합니다. 우리 스키즈! 전세계 팬분들이 마음을 꽉 묶어버리고 마음이 많이 나요. 그렇다면 원수나 단종 포인트는 뭘까요? 포인트 1! 더블로 공격되신 이하스! 포인트 2! 더블로 공격되신 퍼포먼스! 원수로! 5, 6, 7, 8! 이번엔 원수나 단종 포인트! 기간으로 스키즈는 더 좋았어요! 여러분, 스키즈에 대해서 간기 준비 되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! 여러분, 이번엔 대한민국 대구의 격돌! 공감 라수!